아, 작년에 됐고 올해 너무 됐습니다. 우주에 있었습니다. 지구의 원호! 여러분들, 원호숲! 자, 정변 한 번 가보시고요. 자리에 계시면 조금만 함께 해주신 상상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기자님들에게 멋진 모습 정면!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우주의 소녀 인터뷰 당연히 가야죠! 뭐라고요? 다시 한 번? 좋습니다. 우리 팬분들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식으로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우주라이크!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. 장결레도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. 인사들마다 우주라이크는 정말 저희 인사도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올해 또 이렇게 설리바다 어제 참가하셔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설리바다 제가 여름을 대표하는 시안이 되잖아요. 오늘 이것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올 여름 특히 또 저희가 많은 소연을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서 너무 기쁜데 이렇게 또 설리바다 이제 저 인사도 받을 수 있어서 대단합니다. 매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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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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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다 오시는데 저는 발을 천사인 줄 알았어요. 네! 네! 오늘 너무 예쁘신데 오늘 드레스코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. 네! 오늘 드레스코드는요 엔젤입니다! 너무 귀엽습니다. 아니 그냥 이거 진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날개만 움직이는 천사가 돼요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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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연이 보시면 일단 하늘로 날아갈 것 같죠! 네! 네! 엔젤입니다! 진짜 화를 당해를 잘하네요! 네! 자! 올 한 해 음악방송 신하바랑의 여행으로 자리를 하셨어요. 오늘 느낌도 그대로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을 받을지 혹시 예상하셨나요?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번 올여름에 소고기 스페셜 앨범으로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. 소고기 있나? 좋아요! 상을 받았다! 혹시 받으면 소고기 사장님이 상을 받으면 이런 걸 해주기로 했다 뭐 그런가 있습니다. 네! 사장님께서 상을 특별한 상을 받으면 소고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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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거예요! 네! 집까지 데려다주신다고 고향까지 소고기 대부분 고생 많거든요. 네! 제주도 데려다주신다고 오.. 알겠습니다. 오늘 상 받고 그 혜택 무조건드리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! 신부에 오신 우주소녀씨 여러분! 환호사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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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가